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, 재산 분할로 1조 3,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을 들으다봅니다. 오늘 항소심 판결이 있었어요. 1심 판결에선 최 회장의 노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,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당시에 사상 최고 수준이었지만 노관장 측이 요구한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는데요. 당시 노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50%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시가총액으로 1조 3,50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. 하지만 1심 재판부는 SK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이유는 노소영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, 또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였는데요. 결국 노관장 측은 물론 최 회장 측도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. 지난 1월 노관장 측은 재산 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 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했고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. 조 단위의 재산 분할 소송, 과연 누가 승기를 잡을지 다들 궁금해했죠. 오늘 법정에 두 사람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대신 최종 변론기일이었던 지난달 16일 그때 두 사람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.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의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.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벌써 저게 한 달 전 모습인데 노소영 관장은 이미 상당히 표정이 자신만만해 보이네요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1조 3,808억 원이 뭘까요, 도대체? 저 금액이 재산 분할로 최태훈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오늘 판결한 내용입니다. 사실 1심에 1억 원과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원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는데요. 계산해 보시면 딱 20배 뛰었습니다. 위자료는 20억 원이고요. 재산 분할 액수도 1조 3,800억 원이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인정이 된 겁니다. 거의 노소영 관장의 이번에는 완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. 이 SK그룹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. 1심에서는 저 SK그룹 주식은 최태훈 회장이 선치대로부터 물려받은 거지 그 결혼 생활 과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재산을 나눠가지라고 했던 겁니다.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은 그게 아니라 SK그룹, SK주식이 늘어나고 권리되는데도 이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바가 있다. 그러니까 최 회장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나눠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나눈 결과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,800억 원가량을 판결한 거고요. 노관장 측에서는 아시겠지만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. 오 교수님, 이 세기의 결혼이었다가 또 이번에는 세기의 이혼이 됐습니다. 그 당시 1988년에 이 두 사람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끌었죠. 아시다시피 최태훈 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SK그룹의 뼈대를 세운 고 최종현 회장의 장남입니다. 그리고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었죠.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학 시절에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특별하고 대통령의 딸과 재벌의 아들, 이런 영화 같은 관계가 그로부터 이렇게 몇십 년이 흐르니까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런데 이제 노관장 측에서는 사실 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그리고 결혼 지참금 343억이라는 이 돈이 최 회장과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다.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로 이 돈이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거죠. 또 이제 아무래도 사위니까 정상 외교를 할 때마다 사위인 최 회장을 동행을 해서 도움을 줬고 또 이제 전 대통령의 사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작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최 회장 측에서는 비자금 받은 사실이 없다.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 사위 또 사돈 기업이라고 불리면서 불이익을 봤다.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도움이라든가 기여를 인정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그 과정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갖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에 있어서의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노 전 대통령의 돈 그리고 노 관장의 혼인관계에 있어서의 노력 이것이 현재의 SK그룹을 갖다 있게 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SK 주식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오늘 항소심 판결은 장인 덕에 그룹이 정말 재계 4대 재벌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건 솔직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합당한 보상을 해줘라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부분이 재산 분할 부분입니다.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분할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그게 판단이 됐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위자료 부분입니다. 위자료 20억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위자료는 법원의 전권 상황이에요. 법원이 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. 1심에서 1억이었는데 20억이 지금 돼버렸는데 이전에 아마 가장 가사사건이나 위자료 가장 많을 때가 한 2억 정도였는데 이전에 20억이면 이전에 많았던 것보다 10배나 커진 상황인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. 왜 항소심에서 이렇게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했느냐. 2015년도에 사실은 혼혜자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드러났었고요. 맞아요. 2017년대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 상대로 조정 신청을 했다가 2019년도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쌍방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재판이 된 거거든요.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1심에서는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2심에서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상당히 질탈했던 걸로 보입니다. 별거 후에 내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이게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19억 정도를 내연익을 하려고 그 돈을 제공했고 이거 말고도 경제적 이익을 상당히 많이 제공했던 부분 이것을 너무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이게 위자료에 조금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던 것 같고요. 특히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. 일부 일체제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.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1심 재판 위자료 역사는 너무 적다라고 봐서 결국은 2억이 아닌 20억 정도의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 재판부가 한 얘기 중에 저는 되게 그랬던 것이 인상적이었던 게 일부 일체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. 아주 막 되게 정말 추상같이 꾸짖는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. 백다이 아나운서 그런데 지금 1조 3808억 원 이 돈을 만약에 이 심의 최종 확정이 되면 이걸 줘야 되잖아요.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. 지금으로서는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하기보다는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부족한 부분은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식은 팔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인데요. 현재 최 회장 측이 보유한 SK 지분은 25.57%입니다. 가치는 1조 8천억 원 정도인데 통상 안정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 수준이 35%인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. SK그룹에도 또 최 회장 개인에게도 위기라는 평가가 나왔고요. 또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양 변호사님 상고하겠죠? 상고하겠다고 이미 최 회장 측에서는 밝혔습니다. 최 회장 측의 주장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비자금이 유입됐다거나 아니면 경영에 기여했다는 부분은 이게 딱히 근거도 없는데 너무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. 편파적으로. 편파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주식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인정할지 말지가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달랐어요.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극과 극이라서 이 부분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데 문제는요. 소송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럼요? 지금 최태훈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노소영 관장 측에서 해놓은 건데 이 부분은 8월쯤에 결론이 날 텐데 여기도 청구한 금액은 30억 원이었어요. 최태훈 회장에게도 30억 원을 청구했다가 20억 원을 인용했거든요. 그럼 이 동거인에 대해서는 얼마가 될지 인용을 확인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고 또 SK 측에서 노소영 관장에게도 나비센터 비워달라고 인도청구 소송을 했고 사옥에 있잖아요. 사옥에 지금 이제 갤러리가 있는데 나가라. 그 사옥을 비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재판도 오는 31일 날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